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보통은 압놀트럭 차량인데요. 경정비가 완료되어서 입고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압놀트럭 차량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은 2014년 4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16만km 조금 넘게 운행중인 차량입니다. 입고하면서 경정비는 물론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상에 보시는 박스는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상태도 울퉁불퉁하거나 찌그러진 곳 없이 반듯한 모습이고요. 실사용 가능한 박스이며 덮개까지 장착되어 있는 박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고하면서 박스 없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구변까지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검사시 박스 없어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상없이 구변 완료한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정비로 완료했기 때문에 운전석이나 조수석을 보셔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화면 현장을 드나들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중요한데요. 뒷타이어 앞타이어 앞뒤 모드 트레이딩은 한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출고 당시부터 앞놀 차량으로 출고한 차량이고요. 앞놀은 동양특장에서 제작된 앞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놀 차량은 폐기물 운반 시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부식이 기본적으로는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식이 좋은 만큼 기본적인 부식 외에는 부식 많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앞놀 트럭에는 이 락 보시는 락킹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운행 시 박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덤프시나 중량물을 신고 운반 시 박스를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마킹장치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014년식 앞놀 트럭 차량의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저희가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한 차량이고요. 시트는 가죽으로 새롭게 시공해 놓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해 보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2014년에 16만km 운행 중인 5톤 앞놀 트럭이 입고돼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공소에서 운행한 만큼 믿고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운전 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개 드리고 있는 앞놀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앞놀 트럭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앞놀 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 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